1973년 여름, 리처드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방문이 있은 지 둘과 1년 만에 나는 중국을 처음 방문했다. 내가 끌려간 곳 중 하나는 중국 동북부 선양 매각의 우산인민공사였다. 그곳에서 모범적인 마오쩌둥쥐의 농민인 유커신을 만나 소박한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것은 내 방문의 하이라이트였다. 1993년, 시엔낸의 베이지인 지국장으로서 저는 20년 동안 중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기 위해 그 여행을 다시 추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유시를 가까스로 찾았고 그가 지금 트랙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TV가 있는 사 아파트에서 살았다. 1980년대 당시 고위 지도자 덩샤오픽이 도입한 시장 지연적 개혁의 수혜자로서 그의 삶은 분명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봄 내 관계자들의 말이 들리지 않게 되자마자 유시는 내가 처음 방문했을 때 보았던 거의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사실 당시 상황이 끔찍했고 심지어 내가 그러게 즐겼던 음식들도 그저 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전날 현지의 관리들을 위해 도시에서 트럭으로 들여왔다고 말했다. 나에게 이 에피소드는 중국을 취재하는 것에 예한 논의의 중심 주제인 외부인에 대한 모랜 부심과 기미스럽고 건의주의적인 정치 시스템을 갖진 관계하고 복잡한 나라에서 진실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강조한다. 중국의 현실을 이해하려는 미국 언론인들과 중국 공산당이 이야기를 통제하려는 노력 사이의 긴장감은 공산주의 형용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실제로 마오쩌둥 주석이 1949년 10월 1일 테나몬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했을 때 미국 특파원은 단담명도 이 사건을 취재하지. 반았다. 그 후 30년 동안 대부분의 미국 기자들은 중국에서 추방되었고 특히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에서 외부로부터 미국을 취재하도록 강요받았다. 그들이 알려졌듯이 중국 감시자들은 주로 중국 고식 매체에 의존했고 그들은 단서를 찾기 위해 종교적으로 감시했다. 1972년 리얼닉슨의 역사적인 방문이 있은 후에야 그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1979년 미국과 중국이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한 후에야. 비로소 미국의 뉴스 기관들이 베이징의 지국을 개설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중화인민공화국은 항상 장애물과 관계가 있었지만 미국과 다른 외국 언론인들에게 점점 더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내가 1987년 CNN의 첫 베이징 지국장이 되었을 때 공식 규정은 기자들이 베이징 밖을 여행할 때 10일 전에 허가를 받고 정, 관리인을 동반하도록 요구했다. 1980년대 후반에 잠깐 동안의 개방성의 극증은 1989년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 시위가 진압되면서 끝났다. 그러나 덩샤우핑이 1990년대에 시장형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보혜시키면서 새로운 분위기는 외국 기자들의 조건을 크게 향상시켰다. 여행하기가 훨씬 쉬워졌고 지방 공무원들도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들을 쫓아내는 대신 그들은 종종 미국 특파원들에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외신 기자들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이전에는 어려웠던 방식으로 중국 사회를 파고들 수 있었었던 통쾌한 시기였다. 우리는 언젠가 반체제 인사가 수감될 나라를 취재하는 역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의 개장에 대해 보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의 국내 정치폭토와 대회태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현영 파는 2009년 서방을 뒤흔든 금융위기는 중국 지도자들에게 미국이 쇠퇴하는 강대국이며 중국이 세계 다른 나라들의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때가 됐다고 확신시켰다. 그것은 외국 언론에 대한 그것의 대우를 포함했다. 그 이후로 중국을 취재하는 것은 기자들이 정기적으로 미행, 괴롭힘, 차단, 심지어 구탈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당국과 점점 긴장된 게임이 되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권력 강화 운동은 기자들의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나우저동의 사망과 미국과 외교관계 수립에 이어 1972 남년대말 개혁 프로그램을 착수한 이후 중국 주재 기자들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제한적이다. 동시에 시 주석은 공산당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그가 평생 통치할 수 있도록 당의 정책을 바꾸었다. 항상 불투명하고 비밀스러우며 해결해야 할 과제인 중국의 고위 정치는 더욱 그러해졌다.